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입니다. 새 영화 소식입니다. 영화 물괴가 긴장감 넘치는 첫 스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최근 1차 예고편 공개하며 9월 가장 뜨거운 기대작으로 떠오른 물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렬한 1차 스틸 8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스틸은 물괴 수색대 4인이 괴이한 짐승 물괴를 추적하는 긴장감도는 모습이 담겨 있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두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물괴는 중종 22년 역병을 품은 괴이한 짐승 물괴가 나타나 공포에 입사인 조선과 소중한 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베테랑 배우 김영민, 김인곤과 대세배우 이혜리, 최우식까지 신선한 조합을 자랑하는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극장인 김영민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발산해 깊은 연기 공력이 느껴지며 김인곤 역시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극에 처음 도전하는 이혜리는 화를 든 모습에서 진지함이 느껴져 액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충무로의 대세배우인 최우식은 무관 허선전관 역으로 완벽 변신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박성우, 박희순, 이경영 등 탄탄한 명품 조연들을 가세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국내 최초 크리처 액션 사극 영화 물괴는 오는 9월 13일 개봉합니다. 사진 출처는 시내그룹, 키다리 ENT, 롯데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정민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